사람들은 미켈란젤로에게 어떻게 깨진 대리석 조각으로 부루의 명작 다비드상을 창조할 수 있었느냐고 물었다. 그는 다비드가 이미 그 안에 있었다고 대답했다. 자기가 한 일은 바로 다비드가 그 안에 있음을 알고 불필요한 부분을 잘라내 그 모습을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뿐이라고 대답했다. 르네상스 시대의 미켈란젤로는 현대의 창조를 이끌게 될 계율을 선포한 셈이다. 어떤 것이 창조되려면 다른 어떤 것이 쓰레기가 되어야 한다. 불필요한 쓸모없는 것을 잘라내 버림으로써 아름답고 조화로우며 만족스럽고 좋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인간 쓰레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쓰레기가 된 인간들, 즉 인여의 여분의 인간들, 즉 공인받거나 머물도록 허락받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들이 바라지 않는 인간 집단의 생산은 현대화가 나온 불가피한 산물이며 현대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것이다. 또 신질서 구축과 경제적 진보가 초래하는 피할 수 없는 부작용이다. 물리적 공간과 인간 주거지의 분포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구는 결코 만원이라고 할 수 없다. 지구는 만원이다 라는 말은 사회학적이고 정치학적인 발언이다. 이 말은 지구의 상태가 아니라 이 지구 위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수단을 가리킨다. 그것은 18세기 이전의 미국이나 20세기의 만주벌판처럼 주인 없는 땅, 즉 국가 주권이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거주 지역으로 규정되고 취급되어 마땅한 지역, 그리하여 식민화와 이주에 열려있는 지역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알려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 사라진 그러한 지역들은 현대사가 진행되는 동안 거의 내내 현대화 과정의 영향으로 우리 지구의 각 지역에서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난 인간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쓰레기 하차장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다. 하지만 현대사가 진행되는 기간 거의 내내 지구의 광대한 지역들은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현대화의 압력을 받지 않았으며 따라서 현대화에 따른 과잉 인구 효과를 피해갈 수 있었다. 이러한 지역들은 현대화를 위해 치닫던 지구의 다른 지역들과 부딪히게 되자 선진국의 인여 인구를 흡수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간주되고 그렇게 취급되었다. 남아도는 인간들을 수출할 수 있는 당연한 목적지이자 현대화가 나온 인간 쓰레기를 버리는 데 쓰일 게 뻔한 이미 다 만들어져 있는 쓰레기 처리장으로 말이다. 이미 현대화 중인 지역에서 생긴 인간 쓰레기를 처분하는 것이 식민화와 제국주의적 정복의 가장 밑바닥에 놓인 목적이었다. 간단히 말해 새로 지구가 만원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은 본질적으로 인간 쓰레기 처리 산업이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 쓰레기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점점 더 많이 생산됨에 따라 지구의 쓰레기 처리장과 재활용 수단이 급속하게 부족해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골치 아픈 상황을 한층 더 복잡하고 위협적으로 만들려는 듯이 쓰레기가 된 혹은 폐기된 인간을 발생시키는 본래의 두 가지 원천에 더해 또 다른 강력한 원천이 새롭게 등장했다. 바로 지구화가 인간 쓰레기 또는 쓰레기가 된 인간의 세 번째 원천으로 현재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면서도 가장 통제되지 않는 생산 라인이 되었다. 또한 지구화는 과거의 문제들의 새로운 어려움을 더하고 완전히 새로운 심각성과 전례 없는 긴급성을 부여했다. 현대적 생활 방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생물학적인 측면과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이제까지는 적당하게 소유해왔던 생존 수단과 방법을 빼앗긴 인간들의 수가 대량으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인구 압력에 대해서는 재활용이든 아니면 안전한 쓰레기 투기든 당장 써먹을 수 있는 배출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로 인해 지구의 과잉 인구에 대한 경종이 울리고 이주자와 망명자 문제가 오늘날 정치 의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며 이제 막 등장하고 있는 세계 전략과 권력투쟁의 논리 속에서 모호한 안보 공포증이 만연함에 따라 점점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이 현대적 삶의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인간 쓰레기 및 인간 쓰레기 처리 문제는 유동적 현대의 개인주의적 소비문화에 점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장 흔한 경우로 각 나라마다 잉여와 여분을 의미하는 청년 쓰레기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가장 흔히 고려되는 치료법 중에 하나는 청년 고용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보조금 지급이다. 이와 함께 젊은이들에게는 직업을 평생계획의 도입부나 자존심과 자기규정 문제 또는 장기적인 안전의 보증으로 여기기보다는 융통성을 갖고 특별히 까다롭게 굴지 말며 직업으로부터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고 자리가 나면 너무 많은 것을 묻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며 일하는 동안만큼은 그것을 즐길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는 충고가 주어진다. 물론 이런 사회에서 노인에게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거의 없으며 그들은 재활용불과 등급 판정을 받은 폐기물로 취급된다. 한마디로 폐기된 인간은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존재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신 없이도 잘할 수 있고 당신이 없으면 더 잘할 수 있다.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할 어떤 자명한 이유도 없고 당신이 거기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만한 어떤 뚜렷한 정당성도 없다. 인여란 여분 불필요함 무용함을 의미한다. 유용성과 필수불가결함의 기준을 설정하는 필요와 유용성이 무엇이든 말이다. 인여로 규정된다는 것은 버려져도 무방하기 때문에 버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환불해주지 않는 빈 플라스틱병이나 일회용 주사기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아 아무도 사지 않는 상품 조립라인에서 품질검사관이 버리는 바람에 한 번도 사용된 적 없는 기준 미달 제품이나 불량품처럼 말이다. 인여는 불합격품, 불량품, 폐기물, 찌꺼기와 의미론상의 공간을 공유하고 있다. 실업자, 노동예비군의 목적지는 다시 노동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쓰레기의 목적지는 쓰레기장, 쓰레기터미이다. 인여라고 선언된 사람들은 실제로는 흔히 돈 문제의 일환으로 취급되곤 한다. 부양해야, 즉 먹이고 신발을 사신기고 거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혼자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러한 인여에 대한 해답은 이 문제에 대한 규정과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되어 있다. 즉, 국가가 제공하거나 국가의 입법으로 뒷받침되거나 국가가 보증하거나 장려하는 생계 보조 공여가 해답이다. 이런 해법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돈과 관련된 용어를 동원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곤 한다. 이 모든 조치가 납세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여라고 선언된 사람들의 생존을 지원할 필요성은 실업자들이 본인들과 타인들에게 제기하는 문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보다 훨씬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에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계 중 통상사회라는 관념으로 파악되고 있는 부분에는 인간 쓰레기를 위해 남겨둔 자리가 따로 없다는 것이다. 생물학적 생존과 관련된 위협을 효과적으로 다뤄 제대로 대처한다 하더라도 그처럼 결코 간단하지 않은 선과 역시 사회적 생존을 보장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인여 인간들이 자신을 버린 사회에 다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산업 쓰레기를 냉동 컨테이너에 저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시장의 상품으로 내놓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인여가 자존심과 인생의 목표의 상실을 수반하는 사회적 홈리스 상태를 알리는 신호일지도 모른다는 느낌 또는 아직은 아닐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것이 운명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mz세대가 이전 세대와 공유하고 있지 않은 삶의 경험의 일부이다. 실제로 mz세대가 우울증에 빠질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친다. 환영받지 못하고 기껏해야 참아줄 만한 대상으로 취급되고 사회적 선행과 관용의 수령자 위치에서 한치도 벗어날 수 없고 잘해야 자비, 자선, 동정의 대상으로 취급될 뿐 형제의 적 원조의 대상이 되지는 못하고 게으르다고 비난받고 흉측한 의도와 범죄적 성향이 있다고 의심받고 있으니 mz세대가 사회를 충성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안식처로 대할 이유는 별로 없는 셈이다. 이들 남녀들은 직업, 계획, 지향점, 자기 삶을 틀어주고 있다는 자신감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의 존엄, 자존심, 자기가 쓸모있는 사람이며 자신만의 사회적 위치를 갖고 있다는 느낌을 박탈당했다. 그렇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은 잘못 태어난 인간이다. 잉여와 여분의 인간을 가리켜 우울의 해부를 쓴 영국의 로버트 버터는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로 좋은 것은 빨리 죽는 것이다. 글쓴이 성필원은 무계획적인 사상가를 뜻하는 kabbu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며 스스로를 학문과 성공의 지혜를 결합시킨 최초의 세속 철학자로 칭한다. 기존의 인식과 완전히 다른 의미 있는 삶의 철학을 추구하면서 그 결과물을 주로 페이스북과 네이버 band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양처럼 살 것인가 늑대처럼 살 것인가와 생존 정보 브로커 인간 농장 등 다수의 저서를 편했으며 내 안에 백만장자와 행동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를 직접 번역해 책으로 내기도 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